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종잣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잣돈 부르면 보통 이제 1억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이 20대, 30대 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쓰니 아예 따라 달라지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20대, 30대를 지냈기 때문에 돈을 쓰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한 4년 넘게 했었는데 4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느꼈다는 점이 뭐냐면 저랑 제 와이프랑 둘이 연봉을 합쳐서 충분히 이제 억대 연봉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구자에 들어있던 돈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얘기는 억대 연봉을 벌어도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 비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험 하나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저랑 제 와이프는 호텔리어 출신인데 와이프가 웨이트리스를 하고 저는 야간에 리셉션리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영국의 초기에 정착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박봉을 받으면서 삶을 지탱했을 때 런던에 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가 런던인데 거기에 웨이트리스 하던 와이프랑 리셉션리스트 하던 그것도 야간에서 일하던 제가 집을 산 거예요. 결혼한 지 한 3, 4년 만에.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집을 식스베드룸 하우스를 하나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고 방 6개짜리 집을 빌려서 거기에서 방 하나 가장 작은 싱글룸 하나만 우리가 쓰고요. 나머지 5개는 다시 월세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모으니까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모기지도 받아서 같이 사긴 했지만 그 정도로 이제 거금이 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금을 모을 수 있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2, 30대 분들인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나는 2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퇴근하셔서 배달일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기 싫은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쓰시건 쓰리잡을 쓰시건 일단은 수입을 좀 확대하셔서 1억 정도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1억을 모이게 되면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억을 만약에 우리가 미국 주식에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등락이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30% 정도 올라가고 어떨 때는 20% 떨어지고 40% 올라갈 때도 있고 50%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10%잖아요. 1억을 넣어놓고 평균 수익률 10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32년이 지나면 20억이 됩니다. 1억이. 중간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1억을 넣어놓고 32년만 기다리면 1억이 20억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하면서 그 가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20억이라는 돈을 32년이 만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늘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놓고 한 200만 원씩 매달 매달 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단 20년 만에 20억이 됩니다. 1억이. 그러면 내가 지금 30살인데 한 50세까지 20년 동안 200만 원씩 계속해서 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초기 잡은 1억은 20억으로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억이라는 그 예를 사용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일단 20억 정도의 돈이 모이게 되면 더 이상 근로수익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 증시에 나오는 그 룰 중에 하나가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 4% 룰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최악의 상태를 지나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4%만 계속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줄 뒤에 앉는다는 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2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의 4%는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을 1년 동안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20억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자산대로 계속 늘고 그리고 내가 쓰는 생활비는 계속해서 뺏어도 자산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1년에 8천만 원 정도 사용하면서도 자산이 계속 늘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은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남편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버는 듯하나 대부분 시간 지날수록 돈을 잃고 주식에 실패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10%씩 계속 수익률을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시장 지수에 투자를 하면 10%씩 얻어봤던 게 미국 증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도 돈을 많이 못 번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봐주니까 연준에서 금리도 올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화되고 리세션이 온대. 지금 팔았다가 1년 후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시장 지수보다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10%씩 계속 되는데 자꾸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랫동안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가 있느냐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가끔씩 조정이라는 것이 오고 그다음에 베어 마켓이라는 게 와요. 조정은 보통 10% 이상 떨어지는 거를 조정이라고 부르고요. 베어 마켓은 20% 이상 떨어지는 것을 베어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조정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고요. 많이 오면 두세 번까지도 옵니다. 그리고 베어 마켓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조정하고 베어 마켓을 계속 마치면서 떨어지기 전에 팔고 올라가기 전에 사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득하게 주의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베어 마켓이 왔건 조정장이 왔건 그 뒤에 반등하는 추세를 보면요. 항상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10% 떨어졌으면 15% 올라가고요. 20% 떨어졌으면 30% 올라간 게 미국 증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빠져나가 있으면서 올라갈 때를 놓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너무 완벽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손실도 보고 손실 볼 때 더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또 올라갈 때 기분 좋은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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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